제발!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이거 보여주려고 했어 하하하하 좋아요와 구독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악 아까전에 핸드폰으로 파트를 주는데 누나 나루토에서 나오면 시기붕진 사신 닮았어 이렇게 하는거야 그래서 난 또 예쁜건가 해서 찾아봤지 하하하하 나루토 시기붕진 아니 왜 자꾸 언제 사람들 오로치마루라고 하다니 얘도 얘가 시기붕진 사신이야? 하하하하 얘 맞아? 오로치마루 닮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야? 시기붕진 사신 시체같은거 이거야? 이거야? 헬로 이거 닮았다는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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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빼고 하트왕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전에 의자와가지고 이 거리같은거 테스트하면서 훈환장애 있는데 어떤애가 갑자기 기름통을 계속 모으는거야 이렇게 기름통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거네 옆에서 알고 있구나 나 갑자기 놀래가지고 혼자서 엄청 웃었어 진짜 엄청 웃어가지고 와 이따가 시청자 분들 있을때 보여줘야겠다 했거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한 다음에 뭐야 어디갔어 slides 을 술т 안가져간데 술트도 가지고 keyboard 이거 어렵다 잔길ació 하이긴 안해 하하하하 가 woh 나 왜 뛰어가지? 무식하고 고생한따구 평생 차라리 안타고 다녀가지고 하이오 무식한 거 고생한다고. 안 돼. 나도 재밌는 거 보러 왔구나. 제발! 나 이거 보여주려고 했어. 생각보다 멀리 안 날아가는 거 같은데. 이거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. 한 번만 더 하자. 재밌다. 한 번만 더 해보세요. 재밌다. 나 이거 왜 재밌냐? 신기해. 멀리서 오면 진짜 웃긴다. 내려볼까? 안 돼! 아 이게 멀리서 봐야 진짜 재밌는데. 내가 본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. 아니 내가 본 장면이 어땠냐면은. 내가 이렇게 봤는데. 걔가 갑자기.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. 내 화면에서. 이렇게 작게 날아가지도 않았어요. 쟤는 내가 본 애는 저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갔어. 그래서 엄청 엄청 웃겼거든. 이것도 옛날에 또 떴던 거야. 왜 완전 처음 보지. 왜 완전 처음 보지. 영업체 날아가는데? 와 재밌다. 완전. 좋아요. 재밌다. 좋은 사봤던가? 손 안 푼 것 같은데. 가자. 1번. 1번. 2번. 2번. 1번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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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. 감사합니다.